일부 이 기집에 또 남자랑 놀러가 나갔네 제 부피 딱 부피 차례였는데 나랑 썸탈 때까지만 해도 외출은 확실하게 통제했었는데 썸탈 썼어? 어 내가 너한테 고백도 했어 봉아 밥 뭐 먹어? 어? 나 안 먹어 뭐라고?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? 응 오 뭐가 싹싹 긁어지는 소리 나는데 아 이 마이크가 적나라하게 들린다 이거 되게 디스코드가 최대한 소리 안 나게 먹으려 하는데 싹싹 무지성 보이의 무지성 네온 보여주나? 보여줄게 네온 감마를 병신 세기 고맨 죽으면 안 되는데 맛있어 고맨 죽으면 안 되는데 맛있어 마이크 유행 러스 두 열튀 여행 무슨 일인데 이게 이거 안 불러서 4-4-7 수색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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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12ί00 knn 그렇게 한 열판 더 하면 매듭을 꼽을 수 있다 열판이 뭐야? 2분 채역 나면 50판 해야 돼 Noah야 어디야 어디였어 emed47 일어나라 좋았다 좋았다 날 믿었구나 날 죽인 널 음 리얼 사운드? 예 너무 부러워하지마 맘이나 줘 혹시 저한테 500원만 투자하실 분? 저요? 벽은 없습니다 제가 다섯 명 다 잡으면 벽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? 정답입니다 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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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이게 루트거든요 제가 찍어드림 저 왼쪽에서만 안 나오면 돼 벨트에서만 바로 찍어 벨트 벨트! 벨트 있다! 세이지가 카운터인데? 저쪽? 내려졌어 몸이? 어 잘 던졌어 저쪽 세이지가 세이지가 있어? 나..난데? 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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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반에 차 하지 않았나? 안했어 졌다 됐다 됐어 너 아는 게 없구나? 붕 와야 진짜 나 불하고 있어 투자 돌려드렸습니다 김뿡 손님 어떻게 돌려주신 거죠? 승리로 따서 갚았습니다 꼬꼬라 하이 냠봉스 하이 우리 뿡이 반갑고 한 명 더 있나? 한 명 있어? 우리? 한 명? 그니까 한 명 한 명 원피퍼브 동아 불러줘 디코 둘러보는 중 픽만그 뭐함? 픽만그? 잘하세요? 픽맨? 픽맨 어제 몇 시까지 방송했냐에 따라 달라 지금 온라인이긴 한데? 저거 그럼 있을 거야 그 디코는 온라인이긴 한데? 어? 그러면 미지수야 게임이 온라인이 아니고 디코 온라인이면 미지수야 컴퓨터 켜고자 하는 걸 수도 있어 음 나 딱 니즈 행수랑 둘이 하고 있어? 만개? 만개 오프라인이네 어 새벽에 깨만 오셨어 일반 게임 아니 이렇게 없다고? 알로란트 붐이 온 줄 알았으나 오지 않았네 특히 오늘 없다 다들 저녁부터 새벽까지 해서 지금은 잘 시간이네 에이전트 러프스 세상에서 나오면 안 돼요? 어? 이브 이 기집에 또 남자랑 놀러가 나갔네 제 부피 딱 부피 차렸는데 나랑 썸탈 때까지만 해도 외출은 확실하게 통제했었는데 썸탈 썼어? 어 내가 나한테 고백도 했어 남봉 정도면 할 수 있지 남봉 같은 남자 없지 나 바로 차버렸지 피보가 보는 눈이 있네 너무 나쁜 남자다 다 가졌어 나한테 먼저 마음을 드러내니까 마음이 안 떨어져 뭐예요? 어? 엔트리 해줄 마마 내 마쩔 내 디스코드에 답장 절장해줘 어? 나 혐오아 디스코드 지가 답장을 타이밍 놓치잖아 원래 이모티콘 하나 박아두고 친다 하하 뭐 체크 표시 이런 거 무슨 업무적이야 그냥 진짜 내성 중에 끝판왕인 것 같아 내성적인 것 중에 난 내가 아는 사람 강수 물어볼까? 강.. 강지 강지는 안 될걸? 강지 초월자잖아 와.. 사람들 바론한테 진심인가 봐 삼식이한테 하자고 했더니 새로운 캐릭 파려고 일반 게임 혼자 연습 중이래 야 무슨 놈이야 아니 랭게원 돌리고 있는 건가? 되시는 건가? 아니 그게 안 하고 있어 그게 다이아 초월자 이런 랭크 잡혀가지고 아아 진될만 하네 막솔만 하네 야 무려 다섯 명 아들 보였는데 다들 노력을 보여줘 새벽까지 내전했다 너만 거기 템태버리 30킬 찍더라 하하 레전드 레전드 템 좋다 그 이후로 모든 힘을 잃었다는데 진짜 이카로스 지렸음 펜카루스 태양 한번 찍더니 바로 추락했대 그 다음에 게임 재미없다고 엉엉 울렀다고 진짜 재미없는 건 누구였을까? 누구였을까 아 아니 삐쩔팀이 발로란튼 들어와 있네 삐쩔팀 갑자기 발로란튼 들어왔다고? 뭐야 어 이봐요 하고 싶었네 너만 오면 5인큐 삐쩔 왔다 바로 뛰어왔네 삐쩔야 왜 디스코드 씹어 내가 너 고백 거절했다고 나 거리두는 거야 아보냈어 아보냈어 봤죠 삐쩔가 고백 거절했다는 말에 부정 안하죠? 사실입니다 잘 어울리긴 해 선난 선녀 삐구랑 저의 스캔들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하지만 삐구가 차였습니다 언제쯤 선 탔어? 한.. 한 달 전쯤인가? 밤마다 통화하고? 어 그래서 삐구누나가 러스트 난몽뛰기 시작한 거네 맞아 맞아 나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게임하고 싶다고 러스트를 하더라 제가 갑자기 허허 자기가 집안일 잘하는 거 보여준다고 어 너무 양초네 미친 년인 줄 알았어 뭐야 이거? 집착이 심하더라고 제가 헉! 아니 제가 미쳤다뇨 너 망상 이런 거 아닙니다 남봉은 팩트하냐 말 안 해요 그니까 맞지? 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죄밖에 없어 남봉은 똥건가 날쪼같은 거 모르면서 하네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삐구가 참았다고? 남봉은 얼마나 둘이 높아 삐구는 주변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나랑 똘복이랑 사이에 두고 양다리 치려고 했어 아하 더 없어 동원은 근데 어디 갔어? 아니? 동원 뭐해? 나 밥 먹으니까 졸려서 멍 때리고 있었어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나에겐 지금 점심이 아니야 아직 안 잤어? 일찍 일어났어 나도 나 어제 11시 밤? 응 북비님 아무리 남봉님은 아닙니다 네 내 뼈야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들한테 설명했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 좀 들어봤는데 나 아프긴 해 나 아프긴 해 나 아프긴 해 엥? 뭔 얘기를 한 거지? 이거 힘들어 있었던 이야기가 없는데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싶은 거겠지 너가 이제 아 좀 이상한 헛소리해서 이상한 헛소리라니 피부야 이상한 헛소리라니 피부야 그런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 않아라 나 무슨 아프라이어서 막 그러잖아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피부야 니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없었던 일인데 만드는 거잖아 남봉이 벌써 기억에서 잊었구나 그래도 난 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기억을 잃은 듯? 내가 기억을 잃은 거야 이거? 남봉이 만든 거잖아 그래서 북비님 나 자꾸 게임으로 남봉이 잊으려고 그니까 홉스 더 더 더 고삭기 돌린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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